네이버 카페 진검다리 네이버 카페 진검다리에 가시면 건강과 약선요리와 사상체질의학에 대한 많은 정보의 동영상들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약선요리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어 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체질의학 체질공부를 하지 않으면 약선요리를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선요리를 배우고 싶고 약선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질공부를 해야 진정한 약선요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체질공부를 심도있게 공부하기로 한다. 사상체질이란 동무 이재마 선생은 조선말기 헌종 3년 1937년 함흥의 둔지에서 이바노의 서자로 태어나 1900년 64세의 나이로 임종하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아픈 증세에 같은 병명에 같은 약을 써서 사용했으나 누구는 낫고 누구는 더 악화되는 것을 보고 의문을 품고 꾸준한 원인과 이유를 찾기 위해 매달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다는 것을 개우치고 서로 다른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오랜 임상실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때부터 체질들을 심도있게 연구하며 심도있게 임상실험을 통하여 기질, 질병, 섭생 즉 음식, 기호 등과 감정상태 등의 생활현상이 인체장기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오장육부 기능과 강약, 크고 작음을 통하여 태양인, 소양인, 태우민, 소우민으로 나누게 된 것이다. 사상의학에서는 각자의 체질은 선천적으로 부모의 체질을 이어받는다고 하며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려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증세가 같다 하더라도 체질에 따라 사용하는 약제가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몸이 뜨거운 사람, 즉 양체질에게는 차가운 성질의 약을 써서 몸이 정상적으로 균형이 잡히며 반면에 찬 사람, 즉 음체질은 따뜻한 성질의 약을 써야 몸의 균형이 잡혀 신진대사가 잘되게 한다. 또한 부족한 균형을 보충하여 면역력을 높여 질병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체질과 전혀 무관하게 무조건 동일한 약을 처방함으로 자주 부작용이 나타낸다. 또한 식이요법도 각자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을 해야만 효과가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선요리가 발효하여 질병예방이나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다. 따라서 약선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상체질의학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사상체질의학을 공부해야만 한다. 네이버 카페 진검다리에 가시면 건강과 약선요리와 사상체질의학에 대한 많은 정보의 동영상들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이 드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약선요리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어 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